얘들아 안녕 태경의 삼촌이야 오늘은 KMAXZ라는 분이 어르신이래 체르니 열심히 하고 있는 늙은이 인데요 나이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르신 나중에 재즈 피아노 치고 싶은데 체르니부터 다 하고 생각할까요 지금부터 뭔가를 해야 할까요 음 이거 말을 높여야 되죠 어르신이니까 일단 제가 느낀 클래식과 재즈 피아노는 같은 음악 장르에 있지만 다른 카테고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이라는 장르 안에서 내가 중식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양식을 먹을 것인가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음식이지만 그 깊이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클래식은 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이엘 뭐 체르니 근데 바이엘부터 하셔야지 뭘 처음부터 체르니를 하시려고 아 체르니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그랬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체르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체르니는 체르니 뭐 체르니 40 뭐 100 30 이런 것들은 클래소나티네 이런 것들은 클래식 피아노 범주에 속해요 그래서 어 근데 이 클래식은 결국에는 악보에 있는 음들을 우리가 악보를 보면서 표현을 그거를 더 다이내믹하고 더 음악적이고 되게 심미적으로 표현을 하려는 예술이고 클래식은 어 아니면은 뭐 예전에 고전 음악가들의 연주를 재현하고 표현하려는 어 그런 계열의 음악이고 이재즈라는 거는 그 태초 태생부터가 즉흥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멜로디 이런 것들을 음으로 표현을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음으로 즉흥연주를 통해서 표현하려는 예술이고 아 이건 다 이미 아시나 근데 뭐 괜한 설명을 한 건가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이 재즈를 하시려면 코드와 리듬과 이 스케일들이 머릿속에 있어야지 우리가 아는 만큼 연주가 나오니 다 그것들을 외우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악보가 클래식은 있는 거를 우리가 표현하는 거고 우리 재즈는 악보가 없는 걸 악보할 음악을 만들어 내는 거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있는 만큼 나오겠죠 음악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클래식을 치든 재즈를 치시든 우리는 어 악기를 통해서 내가 치려는 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악기 피아노라는 것은 음악이 아니고 음악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의 악보나 이 악기들 피아노 같은 것들은 도구니 어 이 도구를 잘 다루려면 우리가 무엇을 연마해야 된다 기술을 왜 이래 기술을 연마해야 된다 따라서 기술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음악에서는 악보를 봐야 되니 아무리 재즈라도 악보가 있어요 기본적인 악보가 오른손 멜로디만 나온 거 리드슛이라고 하는데 그런 악보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아니면 사성부로 나온 재즈 피아노의 맛을 보기 위해서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재즈 피아노의 보이싱과 리듬이구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악보로 많이 나와있으니 악보를 보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피아노는 도군데 이 도구를 다루는 테크닉을 연마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클래식을 치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엄청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음악마다 클래식도 클래식 그루브가 있는 거고 재즈도 재즈 그루브가 있는 건데 너무 다르니까 한 곳에 집중하지 마시고 만약에 체르니를 치실 거면 체르니를 우리가 치는 목적을 잘 설정하시면 되는데 이걸 왜 치냐면 손가락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초견 악보를 보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체르니를 칠 것이다 하지만 내 최종 목표는 클래식을 치는 것이 아니고 재즈를 치기 위해 이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니 악보가 조금 눈에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 표현을 잘 할 수 있을 때 곧바로 재즈 피아노로 넘어가서 새로 시작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언능 80살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연세를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그 연세와 환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목표를 가지고 이걸 향해 달려간다고 생각하면 그것만 보시고 가시면 되지 우리가 뭐 이렇게 치다가 갑자기 뭐 돌아가실 수도 있고 하늘나라 저도 내일 하늘나라도 갈 수 있는데 그렇다고 오늘 할 일을 안 할 건 아니고 우리가 내가 이걸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오늘 가는 한이 있더라도 체르니 열심히 치시고 바이엘 열심히 치시고 저도 제 할 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저보다 더 잘 하실 건데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